그냥 1인 러시아워시프트랑 똑같은 말인데 비슷하고 이게 뭐야? 일단 5번을 본보기를 해놨는데 1, 2, 3, 4,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카드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한 칸 움직이거나 이렇게 한 칸 움직이는 거고 2번 이렇게 이렇게 한 거 이렇게 뭐야? 뭐야 이게? 아니 한 칸씩 움직이는 거지 한 칸씩 움직이는 거고 2번은? 2칸씩 움직이고 2 숫자가 나오면 3칸이 나오면 3칸씩 움직이는 거고 4칸이 나오면 4칸씩 가는 거고 이거는 이거는 한 칸 간 다음에 이렇게 꺾는 거 한 칸 깎는 거야? 얼마나 꺾어? 꺾을 때는? 이 자동차가 이렇게 치웠다고 하면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갈 수 있는 만큼 이렇게만 자기가 갈 수 있는 길 만큼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한 번 직접 해볼까? 그래 봐 카드랑 해서 꼬았다 꼬았다 이렇게 하는 거네? 한 번 쓰고 다시 밑에다 넣는 거야? 이거는 이거는 똑같은 건데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거고 이게 제일 좋은 카드 이렇게 막 뻥 뚫려있다고 쓰면 이게 이렇게 뚫려있다고 쓰면 이렇게 뚫려있다고 쓰면 핏살기 딱 쓰면 될 수 있어 상대방으로 건너가면 이기는 거야? 응 아들이 너 이거 2연승 했다고? 응 2연승이 아니라 1등이 아니야? 1등 했어? 1등? 아니 2연승 왜 1등 못 했어? 2연승 1등 나 그냥 잘하는 사람이 또 나왔나 보지 아니야 나 그냥 그냥 했는데 네 네 자 해보자 응